네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설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기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는데요.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납품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국외 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한편 호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전국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12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동해아되는 비나 눈이 내릴 텐데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레 하루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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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